상상업 보드게임 카드로 누비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관문 인천광역시 산이 많은 강원도 우리나라 한가운데 충청북도 밀살물차가 큰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사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우리나라 도중 가장 큰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대구광역시 우리나라 동남쪽 끝 경상남도 동업도시로 유명한 울산광역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 넓은 평야가 많은 전라북도 섬 2천여개가 있는 전라남도 전라남도 속에서 강주강역시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자연이 아름다운 섬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나라 지리를 더 재미있게 알아보고 싶다면 카드로 누비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우리나라 온 더 보드 전국 서점에서 만나요 검색창에 우리나라 온 더 보드를 검색하세요